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년째 성과 없이 변중만 울리는 신약 개발 해서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죠. 적응증 확대 현조소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이 어느 시점에 나오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다. HLB 세력은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저런 소식들도 상황에 맞춰서 이런저런 소식을 뿌려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죠. 개미들아 팔아라 라고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다권에서 개미들 물량 내가 좀 가져가야 되겠으니까 좀 팔아줘. 이런 지금 기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HLB의 리보세라닙이 이제 드디어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을 앞두고 있죠. 아마도 이제 3월달에는 안 되겠죠. HLB가 약속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뻔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지금 거의 완벽에 가까운 데이터를 가지고 NDA 승인 신청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부분에 항서하고 HLB가 아주 손잡고 초집중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이다. 개미들아 제발 좀 팔아. 계속 나 누른다. 겁나지. 안 팔래. 까불래. 이러고 있죠. 좋은 신호입니다. 좋은 신호. 이렇게 하면 이제 버티고 버티다가 막 떨어져 나갈 겁니다. 이런 심리전에서 이기려고 하면 안됩니다. 지금 같은 위치에서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근데 약이 엎어졌느냐? 엎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HLB의 리보세라닙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죠. NDA 승인 신청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에 진행을 했던 이 부분이 코앞으로 다가왔죠. NDA 승인 신청. 자 이제 조정도 정말로 깊게 많이 했죠. 오랫동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HLB 오뚝이죠. 반드시 다시 산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자 수년째 성과 없이 변중만 울리는 신약 개발 저정증 확대 현주소. 자 바이오 기업 신약은 만명통치야. 뭐 나오긴 하나. 자 이렇게 나오죠. 상당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이오인데 실제로 이제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수년째 성과 없이 변중만 계속 울리고 있죠.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약 배우 기업 가치는 신약 후보물질 가치에 비례하죠. 지금은 삼성까지 진행을 해서 데이터가 상당히 좋은 데이터를 손에 넣어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NDA 승인 신청이라는 부분이 이제 또 진행이 될 만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유망한 신약 후보물질을 많이 보유할수록 기업 가치는 올라가죠. 신약 후보물질 하나를 발굴하는데 많은 시간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나의 물질을 다양한 질환에 활용하는 적응증 확대 전략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키트로다 보면 그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리버스 환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개발 과정이 지지부진한 하나의 신약 후보물질에 너무 많은 적응증으로 개발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물질에 유연생들의 신뢰를 하락할 수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하면서 제일 먼저 예측이 나오죠. 자 이렇게 쭉 많이 연결이 되어있다.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다. HLB 만능항암제 개발 이러고 있는데 HLB가 이게 언제 만능항암제라고 했습니까? 리보세라닙은 표적항암제죠. 그런데 약방이 감촉, 맞죠? 간암, 일단 중국에서는 위암 승인받아서 지금 올해로 했을수록 9년이죠. 9년째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위암하고 있고 간암도 승인받았고 칸넬리즈맙도 승인받았죠. 자 그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항암 신약 개발 기업인 HB 표적항암제는 리보세라닙을 다양한 암종 치료제로 영국 개발하고 있고 항서제암, 그리고 자회사 일레바암, 그리고 한국은 생명과학, 통해서 폐암,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 난수암, 산나, 겨모, 세포종 등에 항암제와 함께 시력제하 유발하는 항방면선 치료제 등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물용 유산암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죠. 약물 투여 시작했죠. 이처럼 많은 적응증을 통해서 항암제로 개발하는 이유는 이 표적항암 물질이 지닌 기전 때문이다. 이거는 지금 거짓이 없습니다. 중양세포는 성장을 위해서 산소와 영양소 공급에 필요한 신생약을 형성하죠. 그거를 억제를 해버리죠. 리보세라닙을 억제를 해서 암을 굶겨 죽이는 이런 게 표적항암제죠. 지금 이 약물에 대한 부분은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근데 이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뭐 까다라도 잘 모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HB 관계에서 성률이 낮은 신약 개발에서 신약 후보물질을 하나의 적응증으로만 개발한 원생원킬은 회사는 물론 주주들에게 위험 전략. 이것도 다 맞는 말 맞습니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 위험간암 치료제를 활용하고 있음에도 F대 허그를 허가 수년째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그래서 이제 간암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판권 엘레바 테라피틱스를 통해서 판권 이전 받았고 다 아는 얘기 드리죠. 그래서 지금 F대 품목 확인 절차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엘레바 테라피틱스. 그런데 진짜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성과를 내려고 하고 있죠. 옛날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어요. 간암이죠. 간암. 간암인 상황인데 HLB 조만간 F대 품목을 신청한다는 입장이지만 위험의 경우처럼 실제 신청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제일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데 HLB는 믿을 만하지 못한 기업이니까 이렇게 들리겠지만 위험하고 간암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피드백 받은 게 없죠. 피드백 받은 게 없다고 이미 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만약에 그걸 거짓말 쳤다 그러면 지금 진영호 회장은 새고랑 차고 들어가겠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영호 회장이 한 것도 아니고 엘레바에서 게시판에 그렇게 나왔고 항서제에서 나왔죠. 사실이라는 얘기죠. 사실이다. 그런데 신청은 언제 할지 모르는 게 그게 맞는 얘기죠. 하도 거짓말 잘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HLB의 모토처럼 돼 있죠. 그래서 HLB 관계자는 최고 경영자 직접 나서서 품목허가 신청 과정을 챙기고 있고 기술 수출 없이 품목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그 FD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엔덕 승인증 들어가면 승인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겠죠. 이 부분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겠죠. 계속 유상증자 해가지고 M&A에 돈을 다 써버리는 다 쓰지 않지만 상당히 많은 돈을 회사 쇼핑하는 데 쓰고 있다. 이거는 지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신뢰하기가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계속 돈을 갖다가 주주들에게서 뺏어가고 사채권자들에게 가져가가지고 계속 인수하는 데 정신없죠. 인수해서 뻥튀기, 인수해서 뻥튀기 계속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의혹을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렇긴 하지만 제가 베리스모 집은 투자했고 도터스 인수해서 엄청나 뻥튀기 한 번 했죠. 그리고 생명과학은 A임 인수했고 HLB FA 인수했고 젠백스도 뭐 어쩌고 하고 있는데 다른 거는 그렇구나 하면 되고 HLB가 제일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HLB 좀 팔아 이거 봐봐 사기 같잖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주가 위치에서 이런 소식이 나온다. 아주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지금 HLB 저렇게 소식 내고 이렇게 눌러주게 되면은 아주 지금 심리가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생명과학 2%나 눌러버리죠. 그리고 HLB 1.3% 눌러버립니다. 그리고 테라피틱스가 1.25%인데 테라피틱스가 이번에 상승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ITI 처음부터 시작해서 아마도 간암, 선낭암, 미암 이런 부분들이 또 베리스모 이런 부분들이 아마 활용이 될 겁니다. 지금 저런 소식이 나오고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지금 시장이 다 그렇습니다. 안 좋죠. 지금 많이 팔죠. 코스피 쪽에 외인기관 지금 4,600원 매도에 코스닥 쪽에 1,000원 매도입니다. 오늘은 확실하게 조정하고 가자. 조정장이죠. 그리고 셀트리온도 보면은 오른 것도 없는 상태인데 1.8% 내리고 있죠. 1.8% 2%대 내리고 있고 HLV 글로벌도 2.6% 제약 1% 생명과 2.2% 이렇게 눌러대고 있는데 그동안은 아주 강력하게 달렸던 부분 눌러대고 있다. 테라피틱스는 안 밀렸죠. 잘. 1% 정도죠.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한두 달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저런 소식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 소식을 내고 주가를 좀 흔들어서 물량을 좀 받아가겠다.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올라가는 것은 어느 순간 아주 강력한 상승이 일어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런 소식들 뿌려대면서 이제 매도해 빨리 나한테 넘겨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